다음은 저희 산그레산학회 임원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진 고모님은 아직 참선을 못하셨고요. 곽성동 고모님 송태곤 부장님 이상수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이종열 부회장님 신지영 부회장님 윤형미 부회장님은 지금 오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김명기 명예대장님은 아직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참선 못하셨어요. 황영호 서림대장님도 아직 못하셨고 그 다음 사내대장 사회자 신용철입니다. 서진국 등반기사님 아직 못하셨고요. 이창수 안전기사님 정창교 안전기사님 애를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죠. 심정원 총무님 밖에서 접수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 감사합니다. 오시는 중이고요. 박태근 남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 자문위원들입니다. 오은택 수석 장인위원님 금길원 장인위원님 박순옥 장인위원님 강돌진 장인위원님 그리고 기획사의 방울색 닉네임이죠 정한성님 이오도 홍범이사님은 아직 참사 못하셨고요 운영이사님들은 제가 한 분 한 분을 소개시키기 전에 일곱 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이 오셨어요 박희숙 운영이사님 백용태 운영이사님 임문수 운영이사님 김정국 운영이사님 김신경 운영이사님 정진희 운영이사님 최은주 운영이사님은 아직 참사 못하셨습니다 장인위원님 작용은 정 감사합니다.